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, 세상은 단순합니다.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돈과 건강한 몸, 다정하고 풍요로운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. 둘, 돈이 없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.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. 진심어린 미소를 짓다 보면 나쁜 사람과 저절로 멀어집니다. 셋, 타인의 자존심을 높여주면 나의 인생이 반짝이게 됩니다. 많이 칭찬하세요. 모두의 인생이 한층 풍요로워집니다. 넷, 마음의 크기는 컵 한 잔 정도입니다. 아름다운 말로 컵 안에 깨끗한 물을 담아보세요.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.